오늘의 받고 성취될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이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합당한 자의 기쁨이란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인정을 받아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가끔씩 와이프가 뚜껑을 못 열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저보고 열어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저한테 딱 주기서 제가 바로 딱 열었죠 그러니까는 우와 하더라 아무것도 아닌데 열어주니까 기뻐하더라고요 작은 거에서도 인정받아도 사람은 기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냐 2, 3, 7, 1,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여러분들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성교 사실적 이 2, 3, 7, 5천 종족 성교를 사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속에서 모든 기쁨과 감사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 속에 있는 사람을 바땅히 누려야 될 우리가 기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강단통에서도 이 기도 속에 있는 참된 기쁨이 어떤 것인지 매일매일 누려야겠지만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모이셨을 때 보좌의 축복의 은혜 속에서 누리는 플랫폼의 기도를 정말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플랫폼이 어느 정도의 참된 축복의 플랫폼이냐? 바로 보금의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무너지지 않는 그 플랫폼 위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어떤 사건 앞에서도 보금 앞에서 모든 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서 계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발판 삼고 모든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가장 큰 증거로 남을 정도로 완벽한 플랫폼에 여러분들이 서 계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오늘 새벽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낮에는 뭐겠습니까? 낮에는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파수꾼의 기도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좋은 사건, 이상한 사건, 슬픈 사건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부분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과 언약의 의미를 두고 기도한다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는 이 귀한 언약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2, 3, 7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안테나의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누리는 것이 참된 기쁨인 것이죠 이런 기도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자체가 참된 기쁨이오 행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합당한 자로서 그렇다면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4등전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치유받습니다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지나가도 치유받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많은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두들이 정말 복음 위에 산 것이거든요 복음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자꾸 힘든 문제와 사건, 문제들이 터지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시기를 했냐면요 사두들을 감옥에 가둬버릴 정도 가둬버릴 정도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 33절 보면요 사두들이 복음 전환 그 모습을 보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시기한 것입니다 사단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 하는 일을 싫어하냐 그냥 어떻게든 못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발목 잡고 어떻게든 여러분들 낙심하게 해서 어떻게든 이 전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해서 낙심하고 무너져서 정말 이 복음에 증거되는 일이 안되도록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들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행하고 있는데 자꾸 사건이 터지고 사단이 역사하고 이 일이 안되져대로 역사하고 있다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이 복음이 없는 현장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어서 빛이 다가오니까 사단이 지금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딱히 생각합니다 아 이제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출 수 있는 참된 기회가 온 것이구나 시간표가 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참된 기회가 온 것이구나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늘 군대를 파송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 한번 정말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 하나 증가하게 내가 이 현장 위에 기도했는데 야 흑암이 꺾이더라 내가 정말 기도 언약부자가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 이 축복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그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히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 통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건이 터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답을 붙잡는 기회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오늘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만 전하는 것뿐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건데 왜 이렇게 핍박이 오지? 왜 자꾸 나를 가복에 가두고 식이 질투하고 왜 이런 문제가 자꾸 터지지? 만약에 그 문제에 사로잡혔더라면 낙심했겠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취향되는 모습을 보고 여종이 당신 하나님 제자 아니냐 예수님 제자 아니냐 했을 때 예수님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낙심된 삶으로 예전에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죠 그런 낙심됐던 베드로가 복음 하나 깨닫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듣고 바뀐 것입니다 이 바뀐 베드로는 그 어떠한 사단의 역사 앞에서도 이제는 속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같은 일로 똑같이 지금 식이 질투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 합당한 자의 기쁨이란 언약 안에서 사단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흑암이 역사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아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왜 그런 응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다면요 두 번째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18절에 지금 이 사람들이 가봉에 갇혔거든요 사도들이 가봉에 의해서 옥에 가두었고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경 속인데 19절에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들을 끌어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가끔 가르치 때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세요? 사단이 세요? 그러면 100% 아이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요 정말 아이 같은 믿음, 그렇죠? 여러분 다음 생각, 하나님이 세입니까? 사단이 세입니까? 우리는 늘 이래요 흑암이 역사에서, 사단이 역사에서 이러잖아요 지금 흑암이 많이 역사해가지고 이 현장이 흑암이 많이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끝난 것입니다 싸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한들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싸움이 되겠냐는 거죠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이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40일 동안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성령 축복을 체험하고 나아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는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계산하는 사람들이 하는 담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매일매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그 감사 속에서 오늘 새벽 자치 모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또 하루를 시작하고 현장에 나가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밤에는 와서 또 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서 모든 걸 초월하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 언약 붙잡은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 축복의 사도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29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랍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정한 것이 마땅하니라 전에는 불신앙 앞에 무너져서 다시 어부생활하며 완전히 낙심했는데 이제는 완벽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느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지 결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말씀대로, 무조건 복음을 위하여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인도받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할 때 깊은 속에 벌써 아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도 내 불신앙과 내 동기 몸을 내려놔서 결정 못하고 있는데 이 영적 상태는 뭐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계산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나 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다음대하게 복음 전했습니다 다음대하게 사람의 말을 믿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믿는 게 맞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그 불신앙의 통로를 보고 여러분들을 계속 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중요한 사건마다 이런 믿음, 중요한 응답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자지우지하는 이런 중요한 사건 때 복음이 선포되는 중요한 사건 때마다 믿음의 고백하는 랩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의 지금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사단이 역사한다고 내가 지금 속고 있었구나 왜냐? 성령께서 역사면 바로 끝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이들은 완벽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지금 그리스도 선포한다고 잡은 사주 개인과 대체상 앞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 사람의 피를 왜 우리 손에 돌리려고 하냐 지금 그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또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결론 내리면 우리 강단에서 목사님 늘 말씀하셨던 심플 라이프 심플 라이프입니다 복잡한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결정과 삶의 인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결론 내리면 심플 라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심플하죠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신다 말씀으로 나를 한 주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 기드리스도의 올바른 결론된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걱정 그림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왜 이랬지? 왜 내가 이런 말을 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지? 생각의 꼬리를 꼬리를 물고요 그 낙심과 뭔가 걱정 불안 속으로 계속 끌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 안에서 심플 라이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릴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심플 라이프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이 역사하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증인이 되고 싶어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세상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낙신된 증인이 되든가 아니면 내가 복음부착과 복음의 증인이 되는 축복을 염두이 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예배부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요 너무 귀하죠? 다민족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아버지는 한국 분, 어머니는 필리핀 분 이 두 분이 예수님 영접해서 교회 와가지고 세례받고 양육되어지고 전도하고 그 과정 제가 다 봤어요 같이 그래서 예배부 와서 헌신하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도 연결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임신해가지고 옆에서 가서 또 다락방도 해주고 임신했을 때 축복기도 해주고 태어나가지고 또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 아이를 안고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진심으로 축복을 해줘요 사람이 이게 목사로서 막 진심이 나오는 축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 너무나 귀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받은 이 가정 정말 진심어린 축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하나 붙잡고 한 생명이 복음 하나 붙잡고 한 가정이 또 많은 앞으로 또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얼마나 귀할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시고 축복하고 축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왜 이 문제가 왔지? 그런 걱정에 시달리고 있을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증인이 되세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축복을 쏟아 부으시려고 하십니다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 강단에서 복음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정주 목사님 통해서 복음의 흐름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전도와 성계에 초점 맞출 수 방향 맞추도록 딴 생각 못하도록 계속 방향 주십니다 축복의 축복을 연눈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두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은 뭐겠습니까? 합당한 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합당한 자의 기쁨 14.1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핍박이 없어져서가 아니고요 문제를 이겨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이겼으면 내가 이겨냈어 그래서 지금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것 사실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의 쓰임받는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있어서 슬프고 문제가 와서 슬픈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고요 이 복음 하나 내가 복음 들을 수 있는 이 교회에 와있다는 것 자체가 복음 들을 수 있는 귀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졌다는 것 자체로 전도와 성경에 내가 자금이나마나 헌신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쁨을 어떤 사건이 어떤 문제가 어떤 불신앙이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합당한 자의 기쁨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70 제자, 지역, 종족, 나라 살린 플랫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것 하나로 기뻐하셔야 되겠습니다 2, 3, 7, 나라 오청정족 살리는 전도와 성교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언약 하나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사도들은 얼마나 정도 누렸냐 42절에 보면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 소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뭐겠습니까? 날마다 누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현장을 가도 누렸다는 것입니다 누굴 만나도 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 만나면 힘들어요 누구 어디 현장을 가면 여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게 아니라 어딜 현장을 가든 누굴 만나든 매일매일 이 합당한 자의 기쁨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이 기쁨을요 놓치지 마십시오 최고의 선물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낙심에서 걱정과 근심 속에 있을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고도 모자랄 정도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축복의 증인이 돼서 합당한 자의 기쁨을 누려서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기쁨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 많은 이들에게 참된 기쁨을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는 제자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네 자세히 보겠습니다.